저 어린이날 선물 사주세요 X가세요 갑자기?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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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린이날 선물 사주세요 그럼 나도 사주세요 됐죠? 쌤쌤? 제가 더 어리잖아요 그 콘셉트 버린 거 아니었어요? 콘셉트 버린 거 아니었어요 안 버렸어요 그거 사주실 거예요 공기요 공기요? 네 물체적인 거 공기도 물체인데요? 공기가 물체예요? 네 엄마 공기 물체 아니지? 공기? 어 물체는 아니 물체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동봉투 동봉투 쓸데 있는 거 네 동봉투 쓸데가 없잖아 동봉투 안에 돈 들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종이가 얼마나 기중한 건지 알아?